인기상 두 팀이 뽑혔습니다. 먼저 카레 불러주신 김영민 씨. 좋아합니다. 다음 인기상 두 번째 팀.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환영 받았습니다. 눈물 젖힌 두 만가 불러주신 김완수 님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장여상입니다. 두 팀이 뽑혔습니다. 보통 한 팀인데. 첫 번째 장여상은 신동 정말 좋았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염수영 씨가 조금 있으면 둘이 만났고요. 자, 다음 장여상 두 번째 팀. 똑 떨어지게 노래했다고 심 선생이 적었네요. 사랑받겠단 몰라. 박선주 님 나오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은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. 멋진 인생 불러주신 김재철 님 나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수영 씨가 이렇게. 메달을 걸어드리고. 좋습니다.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. 최우수상. 한국 최우수상. 최우수상. 해가 타. 빌어주신 박소민 씨라고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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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데도 불구하시고 자리 뜨지 않고 저희들에게 경결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홍진군 편. 최우수상 하신 분의 거래를 다시 한번 누르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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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나를 바라봐. 누구로 나를 바라줘.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성산진생사이언스, 새마을도플문고, 건강기능식품, 녹식초 스프리드리나, 장수톨침대, 국민건강백세, 미건구류기, 태화학부모자입니다. 즐거운 농산 얼음천 물량기.